대패 해골이야 하이골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뭐 뭐 하하하하 어디 한번 보겠어? 야 야 돌하루방 야 돌하루방 안 들려? 야 돌하루방 이 새끼야 미쳐나? 이 새끼가 말이야 당장 쉬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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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건가? 담배 피기도 바빠 응? 어디로 갈거야? 어디로 갈거냐고 너 너 말하잖아 싸가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뭐할 언제 갈거야 야심이 많은가 보구나 어디로 갈거야 빨리 말해봐 죽었어 이 새끼들 병신새끼들 으아아아 사무라이 어딜 가시나 장수들은 죽었고 뭐야 이순신만 남았네 아 그 새끼 참 맛있게 보이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뭐 경찰서가 어디야 너 죽고 싶어? 야 너 죽고 싶은거구나 근데 경찰서가 뭐지? 오우 위대로 왔는데 하하하하 이순신은 누가 죽였어? 어 어 그 새끼 이리 와보라해 그 새끼 이리 와보라해 731 부대야 731 부대야 내 손자 손녀들이지 한국만 괴롭히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하루방 하루방 그 강남경찰서가 어딘거야? 어 널 잡았어? 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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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오우 멋있는데 음 약간 좀 스타 같기도 하고 어 좀 그렇구나 이번에 뭘 볼까 하는데 짭쇠 짭쇠새끼 야 짭쇠새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잘 보고 있었잖아 대한민국 쪽팔이 새끼들어 이 안그래? 짭쇠새끼 짭쇠새끼? 짭쇠새끼 뭐라 그 수배자가 누구야 수배자 이름이 뭐라고? 아 키가 크다고? 아 족같은 새끼네 음 가엾어라 거-지? 아 내가 거진데? 나 거지야? 응? 나 거지라고? 내가 안했어 근데 증거 있어? 시발? 없잖아? 야 빨랑 나와 잠자지 말고 빨리 나와 음 그래 이야 멋있는데? 이야 이야 의사양반이 있어 한국에 어 어느 어느 대학? 어? 이야 멋있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봤지? 어? 정신병원이구나 어? 정신병원이구나 희한하네 어디서 못봤는데 말이야 응? 희한 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미래로 왔는데 음 우린 다 천국이야 응? 천국이야 천국 왕왕왕 짓지마 개새끼야 시발 시발 새끼가 너 우리들 명예훼손이야 새끼야 야 너 우리들 명예훼손했다고 새끼야 아 아 이토 히로범님 슈아아 그래도 한국은 해야지 36년동안 지배를 했으면 말이야 또 해야지 안그러겠어? 응? 멋있는데 음 음 짭새 컵스 이야 그 히로 심하는데 그냥 미국이잖아 안그래? 콜렉트 콜 뜨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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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얘네 머리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응? 나 그런거 못봐 썸못해 흐 흐흑 이걸로 잡힐까? 잡히지 않아 경찰들 대가리 속에는 아이큐가 90도 내려가든 돌거래도 아니거든 은 문서 전보자 이 상태가 나있어? 네가 어디 살아? 어 그렇구나 음 난 몰랐지 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본 쪽 새들인데 야구리를 치고 있어요 아 일부만 쓰는 겁니다 일부만 쓰는 거예요 우리 해골 빠가지거든 음 멋있지 않아 야 그만해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이 새끼들아 빨리 튀어나와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미안해 한국 아 예 쇼브를 봅시다 흐남 예 쇼브 한번 봅시다 그 미친새끼가 어디 있어요 이샤 미친새끼네 우리가 미래로 왔어요 굉장하군요 강남 경찰서라고요 강남경찰서라고요 나 그저거 모두들래 나 그저거 모두들래 공유해서라고요 일본은 선진국이요 일본은 선진국이요 우리 선진국이야 선진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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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다고요 아주 잘 보고 있어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우리에게 잘 있었어 한국놈들이 싫어서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테니깐요 아니 대접도 못담받는 못받는 놈들이 우리 그림을 따라하잖아요 안그러겠어요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지 말고 우리 좀 뵙시다 패싸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런 유치한 소리라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장교가 될 거 아니요 멋있는 장교 대가리 없는 그 대한민국 쪽새들 말고 전 벌써 19살입니다 19살 이야 아쉽죠 그쵸 바다도 우리 거고 배도 우리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 뭐가 좋을까 대한민국에 살면 살 맛이 있나 무슨 음식이라도 되나 에이 설마 설마가 설마겠어 간주 안주 안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깍이 있어야 깝을 치지 대한민국 경찰이네 저기 난 이 눈으로 보고 있어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제 안 봐 그냥 괴롭혔어 그냥 괴롭혔어 약하니깐 강자한테 약하니깐 그런 나라는 없애줘야 되거든 그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행수 똑같이 우리는 힘이 같다는 뜻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쓰레발 새끼들 컵이나 쓰고 있는 새끼들 비참하러 해라 우리는 저주를 안 내린다 우리는 막기만 할 뿐이지 공격은 안 한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헗 그렇죠 야이 짭세 새끼야 야 컵스보다 못하는 씨발마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어요 맞잖아 새끼야 어딜 가든 똑같은 대한민국이요 행수 함 두시오 사케어 사케 행수 사케어 너 말고 새끼야 행수 사케어 사케어 사케 받아 쓰십시오 올롤롤롤 맛있다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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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난 도요토미드쇼 이순신 그 새끼가 내가 죽였는데 아직도 팔리지가 않아 이순신 내가 죽였는데 팔리지가 않아 나 그렇게 이렇게 입고 있어 오호호호 문제가 많아보이는구나 너가 지금 불량배 새끼 아 새끼라니 너 불량배야 너 전쟁에도 못끼어 너 전쟁에도 못끈다 인 다 고 어 알겠지 끝까지 하는 말 하지마 대한민국 조선시대 일제강정계 우리가 다 하하하하 행수 으으으악 괴스톡 괴스며 행 아함 축구까지 썰어먹겠다 축구만 잡으면 된다 축구만 잡아라 축구만 어 1대0 어 1분 이겼네 어어어 근데 왜왜라고 하는거야 우린 왜가 아니야 어어우우 몇살이요 형수 나 800살 아 일제강정계 임진왜라 아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왜 알았어 아 안녕 난 7575라고 해 반가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너무너무 반갑다 얘들아 알유 빈티 알유 크레이지 이제 우리들의 세상속에 빠져드는거야 얘들아 그렇지? 응 그렇고말고 자 이제 가보는거다 이제 가보는거야 이제 가보는거야 샤이코 쉐끼 쉬발 쉐끼 웃기고 앉아있네 전쟁이 왜 나냐 전쟁이 왜 날까 아 지겹다 정말 전쟁이 왜 날까 왜 난리들을 치는거야 응 여기서 왜 난리들을 치는거야 응 아무런 감정없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러지 말라고 이 병신새끼들아 응 차분해지렴 얼마나 내가 멋이니 얼마나 내가 웅장하니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응 나도 학교를 가르쳤다고 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120살이야 120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름진건 안먹고 있어 퍽퍽해 짬짬하고 아주 지겨울 정도지 어때 하여튼 말이지 그래 그래서 너가 뭘 말할건데 응 뭘 말할거냐고 뭘 말할건지 이유를 좀 대봐 어떤 이유든 어떤 마칼이든 소재 소재장교 소재장교 나 들리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안그런가 소재장교 소재장교 여기 바닥이 너무 차가워 뭔가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바닥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화산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 좀 도와주라 제발 좀 응 좀 도와줘 소재장교 소재장교 내 말 들리나 리스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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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안 들리길 것 같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 소재장교 어떤 빨리 말하렴 소재장교 같이 놀자고 같이 팝콘이나 먹자고 말이지 소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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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냄새나 이 새끼야 웃기가 자빠지고 앉아있네 이 새끼야 아무튼 말이지 소재장교 말 좀 해보게나 소재장교 말 좀 해보게나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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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뭐라는 거야 슈바 새끼야 너 말이지 잘됐다 난 무기가 없어 지금 얼마나 오는게 필요하신가 내가 말이지 지겨워 아주 지겹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한테 맡길까 말까 나한테 맡길까 말까 소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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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있자고 했지 아하하하하하 쏟아져 삼겹단 말이지 이제 말이지 무기가 없다니깐 다 써버렸어 180톤 트럭도 부서졌어 뽀갈났어 박살났어 그럼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건지 차분히 말해주게 으흐흐흐흐흐 담배좀필게 그 소재장교 한참 동안 말은 말이지 말씨가 왜이래 이 새끼야 땀에 피고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장기 같단 말이야 술이 없어 근데 정말 띄꺼워 술이 없단 말이지 어떻게 할까 궁상궁상 거리면 냄새나 이 새끼야 어디 빠트릴 땀나 짱교 내 이름은 박상균이야 라고 말할 줄 알지 박상규 너 조심해 나 박병돈이야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좀 그만하라 박장교 이름 성자가 말이야 아주 똑같은 나라 소재장교 말초마기 그 두터운 옷 좀 입지 말고 말이지 나도 추워 죽겠어 따끔하게 사람들을 말이야 사람들을 말이야 혼내주렴 암튼 라는 말이지 응 너 훈련병이 아니야 새끼야 애들이 말 좀 안 걸어줘 시발놈들이 갖다가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가 장교 소재장교 리스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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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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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새끼야 내 몸 안에는 하나의 객체가 하나 있는 거야 내 사상본물질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 들어차 박혀있는 거지 들어차 박혀있는 거야 응 휘바르지 같은 휘발내미야 근데 욕할 줄 몰라서 욕하는 거 같아?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지랄하고 앉아있어 이 새끼야 너 이 말이야 응? 아주 널널리 말이야 응? 닥치고 있어 이 새끼야 니 뭘 잘했다고 그렇게 웃는 거야 응? 하마터면 말이야 우리 대장교 있잖아 대장교 이강천 형님이 바로 이강천 형님이 우리를 시험 삼아 보는 것일 거야 안그런가 안그런가 박장교 박장교 소재장교다 박장교 아무튼 말이지 아마 희한한 세상이야 시발놈들 새끼들 안그런가 박장교 박상균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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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배 좀 하나 주게 나 박상균장교 어디 있어 박상균 어디 있어 박상균 어디 있어 박상균 박장교 박장교 정신 차리게 넌 정상이야 아 재미없는 세상이군 하여튼 간에 내 안에 객체가 있다는 걸 뚱뚱이 봐라 전쟁 내지 마 전쟁을 왜 내는 거야 도대체가 입냄새나 이놈들아 아가리에 무슨 새끼들이 담배를 착착 피면서 말이야 악을 참들을 말이야 욕을 하고 앉아있어 새끼야 욕하면 입냄새 이 새끼야 따지지마 이 시발놈들아 우리 트리니티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더다 근데 수확하고 있어 이건 병신이야 안그래? 안그래 박상규?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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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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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어? 이거? 응? 내가 봤냐고 인마 보고나서 말이야 이 새끼야 시치미 있잖아 내 머리 안에 백개나 더 있어 근데 이 또라이 새끼들이 말이지 응? 내 생명줄을 이어갔다는 거지 난 중학교 때 왕따름 너무 많이 당했어 근데 있잖아 그 그 이상한 영화 중에 서있잖아 응? 아 피카소 같은 그림이 있었다고 그게 내 눈앞에 박핀거야 응? 웃기지마 웃기지 말고 잘 들어 맞짱 까자는거야? 맞짱 까자는거야? 새끼야? 너 돌았어? 싸우지 말랬지 쏘제 너 싸우지마 자꾸 이상은 또 필요가 없어 응? 말이지 응? 얼마나면 얼마나면 우리 대장이 지켜오고 있다고 김영박사야 김영박사 타이트하게 말이야 우리를 가르쳤지 박장균 박장균 고릴라야 고릴라 고릴라야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일 수 밖에 없지 난 책을 만들었다고 고릴라 사전이라고 운명들이 고릴라니까 고릴라인거야 킹콩? 킹콩 좋아하시네 꿈에도 묶은 킹콩같다건 킹콩이라 해라 이 새끼야 아무튼 말이지 잘 반가웠어 친구 산 산 산이 와라 술이 와라 맥주가 와라 막걸리가 와라 술 때문에 미쳐버릴 때 아주 그냥 미친놈들이야 세상이 바랍게 뜨고 있어 이 새끼야 글투가 반말하지마 새끼야 진화를 할 때가 됐군 내 뼈에서 상식적인게 밖에 안에 들어 박혀있어 이 새끼들이야 응 메산 빠큐 메산 빠큐 cz 막큐 메산 점점 드러나고 있지 신세계를 봐라 씨야끼다 매산 fuck you 매산 fuck you 매산 fuck you 매산 조용히 이 새끼야 불내지마 내가 언제까지 900년까지 살았어 지금 음 900년까지 살았단 말이지 익어가면서 또 익어가면서 계속 식물조를 상식시키는거지 한도가 넘어갔어 limited operating 빠까 저 자식이 말이야 빠까 일어나 이 새끼 빠까 빠까 자 빠까 말좀 해줘 빠까 말좀 해달라는거야 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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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청년 망년 억년동안 기다려야해 나는 뭐가 되기 위해서 숲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 자식들이 아주 내 달걀을 씹어먹고 있어 내 달걀을 씹어먹고 있어 아무튼 말이지 술 한잔하게 바나나만 먹어라 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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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제 와갈 다가온다 와갈이 다가온다 와갈 막 좀 해줘 리스폰스 리스폰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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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잘못먹었나 쇠끼 뒤져버려라 싸우지 말라 쥐 치매 쇠끼야 제정신이 아니쥐 난 수술을 만들었어 수술 만들었다고 박병단장교 박상현장교 뿜짝 합시다 의자가 없어 앉아있질 못하고 앉아있는거야 아무튼 말이지 난 지겨운 새끼거든 자다가 일어났거든 자다 좀 깨우지마 깨우지 말라는거야 당연하지? 안그래? 당연한거 같단 말이지 응? 새끼들 아주 정신병자 새끼들 응? 카이저 쏘자 응? 난 항상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다고 이 야망과 야망찬 세계를 만지 아주 놀라운 세계관들이 열릴거야 이제부터 빠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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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빠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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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술 한잔하게 빠쿠갈 어디있어 응? 어디있냐고 빠까 장교 두뤄봐 장교 두뤄빠 조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 점점 다가오고 있지 뭐야 점점 다가오고 있어 점점 다가오고 있지 너무 피곤해 빠쿠갈 나 좀 살려줘 빠쿠갈 나 술 만들었고 너한테 팔게 자니까 깨우지마 빠쿠갈 어딨어? 너 어디 있니? 응? 말 좀 해보렴 말할 줄 모르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빠쿠갈 솔직히 말해서 넌 병신이야 새끼야 지랄하지마 새끼야 내가 총알을 몇 동이나 받았는지 알아 새끼야 내가 거닐왕이다 트리니티다 그래 새끼야 니 잘났다 새끼야 니 잘났다 새끼야 내가 총알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알아? 그 기계공부를 하면서 눈이 쉬파랗게 뜯다구 이 쉬파랭 새끼 담배도 없어 쉬파랏 나 이제 수학과 교수야 기계공부를 했지 근데 난 수학과 교수야 수학과 교수라고 기계공부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기계를 포기하다니 정말 아쉽거야 내가 트리니티 원건인거야 자 설명을 해줄게 어떤 짠쓱이랑 짠쓱이 있었어 그 짠쓱 두 명이 아주 잘됐지 항상 펜달라고 했었지 내 제자들이야 내 제자들이야 내 제자들이야 내 제자들이야 근데 대장이 바뀌었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야 저 외국인이야? 재유엘이 뭐야? 재유엘 갔다 온거야? 어디 갔다 온거야 저거 도대체 몇만 톤이야? 10억만 톤이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들었지?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들었냐고 응? 너 말이지 헬로우 이스큐즈미써? 여보세요? 아 나 영어 할 줄 몰라 근데 난 미국에 가버렸거든 미국에서 수학 교수 하고 있어 근데 이름이 똑같잖아 대학교 이름이 트리니티라고 엿같아 젖같아 젖같은거야 내 제자는 김재겸이야 김재겸 내 제자는 김재겸이지 오 워슐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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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1층 직업 1층 직업 1층 저게 뭐라고 써져 있는거야 도대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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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er 셧더 마우스 마이 네임 이스라우 비 아 룩 앗 더 스튜던드 롱 타임 노씨? 응? Problem 괘새끼들 쉬밸 쉐끼들 1층이라니냐 쉬밸놈아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절대 싸우지마 알았지? 응? 난리났어 쉐끼들 잠깐 기다려 쉐발롱 자 이제 다음번에 한번 더 보자 자세히 너를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대 자세히 다음번에 한번 더 보자